자 오늘은 기초 자막을 한번 넣어서 브이로그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에요 전 챕터까지는 컵 편집에 관한 그런 챕터였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막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널컷 프로에서 따로 자막을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딱히 없습니다 이 자막 같은 기능에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넣으셔야 돼요 이 타이틀과 제너레이터 사이드 바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빌드인 아웃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된 타이틀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에디트 메뉴에서 커넥트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쪽에 베이직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이틀,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길이가 꽤 길죠? 꽤 긴 클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늘려서 자막의 길이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막은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붙게 돼요 영상의 윗부분에 붙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막을 여러분들 수정을 하고 싶으시라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이제 인스펙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박스에서 글자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오늘 기차를 타러 왔어요 라는 그 텍스트 박스 글자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글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고 폰트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폰트는 이쪽에 인스펙터에 지금은 보통 이제 이 기본적인 폰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맥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 주화 폰트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것도 여러분도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알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인가 가운데 정렬인지 온쪽 정렬인지 이런 정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킹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자 행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값일수록 좀 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붙기 때문에 좀 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회전, 회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또 글자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자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쇼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숨겨져 있던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페이스를 Fill with color로 해놓고 컬러는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색상을 선택하는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색연필을 좀 자주 씁니다 색연필이 아무래도 좀 기존에 좀 많이 쓰는 그런 색상들을 좀 모아 놓아서 좀 간편하게 좀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바나나 글씨를 한번 색상을 넣어 봤고요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00%로 해놓겠죠 블러 같은 경우에는 좀 글자를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글자를 그냥 이렇게만 두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Outline하고 Drop Shadow를 꼭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Outlin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선을 나타냅니다 외곽선을 나타내서요 지금은 보통 붉은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곽선에 붙는데 저는 항상 색상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서 좀 글자를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이 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슬라이드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을 넣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이렇게 넣어서 컬러를 흰색으로 이렇게 또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을 연출을 또 할 수도 있죠 저는 보통 이렇게 Outline은 조금 어둡게 외곽선은 어둡게 하고 굵기는 2에서 3 정도 이 정도 보통 두어서 좀 더 뚜렷하게 글자를 보이게 합니다 체크를 해제를 하면 이 Outline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체크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글자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림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파시티 값은 보통 75%로 잡혀 있고요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자를 흐릿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선명하게 나타낼 것이냐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멀어질수록 이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Angle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를 어떤 식의 이렇게 각도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데 저도 보통 이제 거리 같은 것들은 한 10 정도 이렇게 두기도 하고 블라를 좀 더 값을 주어서 그림자가 조금 번지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것을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이 글자가 좀 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적절했습니다 이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광 효과죠 화려한 어떤 조명이 이제 비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이런 식으로 네 조명이 뭔가 번지는 그런 느낌으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빛이 나는 효과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또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뭐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에 텍스트 프리셋들을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에서 적용을 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폰트 같은 것들이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한참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스타일을 저장을 해 두는 거죠 이 세이브 올 포맷 앤 어피런스 그 뭐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제 배달의 민족 뭐 주화 책 뭐 스타일 뭐 이렇게 프리셋을 이름을 정하고 세이브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자막을 넣고자 할 때 이런 스타일로 적용을 또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서 자주 쓰는 스타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기차를 타러 왔어요 한 다음에 글자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글자를 그대로 또 입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옵션 키가 있습니다 옵션 키웨이로 드래그를 해서 자막 클립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 여기에 있는 글자만 이제 수정을 해서 내용을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현재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 좀 보니까 위치가 조금 일정하지가 않죠 어 이렇게 자막을 넣을 때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보통 뷰에서 쇼 타이틀 액션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 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이 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이렇게 네모에 딱 맞춰서 글자가 나타나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글자를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 b 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막을 쭉 늘려 놓고 이 부분에서 커맨드 b 를 누르고 다시 이 클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왼쪽 정렬로 맞춰 놓고 위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네 좀 더 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글자를 수정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베이직 타이틀을 이용해서 글자를 또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의 그 타이틀 중에서 이렇게 반응형 자막 타이틀도 있어요 반응형 자막 타이틀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서 적용을 또 해볼 수도 있죠 자 반응형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펙터 해보시면 빌드 인과 빌드 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꺼주고 이제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조정을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도 커맨드 비를 이용해서 구간을 분리를 해주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 볼 수도 있겠죠 뭐 이쪽에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케일 5를 이렇게 낮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줄여서 포지션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잡고 또 편집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막 템플릿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그 베이직 타이틀 굉장히 많은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보고 거기에서 이 글자들 내용을 클릭을 하셔서 그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간편하게 영상 편집을 또 해볼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자막을 넣는 방법과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프리셋들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또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D 텍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